준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대 여러분의 뜨거운 버스로 만나보겠습니다 10분간 다른 말이 나를 듣게 돼 너를 믿고 싶게 돼 다른 얘기들 모두 불태워줘 덕도 없이 다여가는 날 막 지말아줘 쓸데없이 떠난 이룬 소무소무소부 나 이를 받고 너 하나만 믿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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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이제부턴 어떡해 너를 봐야 되는지 말해줘 네 진심을 보여줘 baby 멋져쓰면 넷만 내게 좋고 내 눈이 말해줘 모두 괜찮을 거라게 OK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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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언제 치어리더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KAY KAY